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이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메이카 봅슬레이팀이요.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풀밭에서 운동하는 그런 영화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. 쿨러닝 우리에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. 오늘 일과 사람 초대손님은 바로 한국판 쿨러닝의 신화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.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명의 강광배 부회장님 박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회장님 화면에서 뵀을 때보다도 체격이 굉장히 좋으신데요. 그렇습니까? 날씬화해주고 싶은데 살이 안 빠집니다. 최근 평창올림픽 유치소식이 되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제가 7월 6일 날 남아공 더반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승종보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. 유치 전까지는 정말 너무 바빴었습니다. 유치하고 나면 축하 파티로 또 바쁜 생활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. 재수, 삼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목표로부터 했었는데 참 아깝게 실패를 했었어요.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안 됐죠. 그래서 또 2014에 또 도전을 했고 또 벤쿠버에 또 저희가 밀려서 또 안 됐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도전해서 돼서 좋겠지만은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이 우리가 또 이번에 됐기 때문에 두 번 실패했던 것이 실패가 아닌 우리가 올림픽을 잘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고 또 옛말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세 번 만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국제법슬레이 스킬레톤연맹 부회장님이라고 소개했어요. 약간 생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안내 좀 해주시죠. 썰매 종목 하면 이제 크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. 법슬레이로 제가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. 그 종목은 이제 2인승, 4인승 종목이에요. 그건 TV에서 많이 봤습니다. 팀 종목이죠. 그래서 이제 앞에 탄 선수가 조종하고 뒤에 탄 선수들이 밀고 브레이크맨 이렇게 이제 자기 역할이 다 있고요. 또 2002년, 2006년에 제가 스켈레톤으로 출전했었는데 그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은 이제 1인승 썰매 종목입니다. 엎드려 타는 종목이에요. 엎드려서. 그래서 이제 썰매를 탈 때 얼음과 불과 한 2, 3cm 정도의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타야 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있죠.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누지라는 종목인데 스켈레톤어고는 반대로 누워 타는 종목이에요. 누워서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제 다리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가장 예민한 썰매는 누지입니다. 그래서 좀 여성적인 스포츠라고 이제 얘가 표현하고 스피드로 빠르지만 스켈레톤은 약간 조종하기가 좀 딱딱한 거고 법슬레이는 이제 2인승, 4인승 팀 경기이고 그래서 각 종목마다 특장점이 있습니다. 또 매력도 있고.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도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좀 뭐랄까요.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데 도전을 하게 되신 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도전. 지금 뭐 지나고 나니까 도전이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재미로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본인이 재밌어서 해야 되잖아요. 사실 누가 시킨 것보다도 내가 재밌으면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.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. 네. 그러면 처음부터 그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종목을 하셨습니까? 대학교 가서 이제 스키라는 종목을 접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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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라는 종목도 우리나라에서 스키 탈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잖아요. 그런데 없죠. 강원도 아니면 무주리 조트에서 이렇게. 아멘